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레이븐스 벤큐슨은 이들이 제작한 미트 퀘스트라는 게임의 첫 확장팩입니다. 미트 퀘스트는 공개되자마자 명작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MMORPG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게임 시장에서 그 인기는 점점 떨어졌고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불러오기 위해 준비한 카드가 바로 레이븐스 벤큐슨이란 확장팩입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아이아는 확장팩에 포함된 한 가지가 거슬렸죠. 이 삽은 수석 엔지니어인 파피가 새로 개발한 아이템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마음대로 땅을 파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총괄 제작자인 데이비드는 자신의 새로운 비서 조에게 회사의 안내와 자신의 자랑을 드러놓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회의실을 향해 자신 없이 회의를 진행한 이유를 묻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쥐담아듣지 않습니다. 아이아는 조의 삽을 수정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출시일 임박한 지금 수정할 시간이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그는 이대로 게임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출시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회의는 마무리되지만 이를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 테이스터인 레이첼과 다나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버그를 찾아내는 일을 하죠. 하루종일 같은 방에 있어 무척 친하겠지만 레이첼의 눈빛은 단순히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파피는 수익화팀의 부장인 브래드를 찾아가 비평가들에게 삽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비평가들이 삽을 맘에 들어하면 긍정적인 기사를 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이안두 삽을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포티는 팔로워가 천만 명이 넘는 유명 스트리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력 콘텐츠가 다름 아닌 미틱 퀘스트였죠. 아이안은 삽을 단순히 땅을 파는 도구가 아닌 무기로도 사용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의 작품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걸 파피가 좋아할 리 없죠. 삽의 본질을 지키려는 파피 하지만 아이아는 플레이어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둬서 땅을 파는 용도로만 만들겠다는 파피 이때 아이아는 파피를 설득하기 위해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이아는 플레이어들의 니즈를 부시하는 동료들 그리고 권위와 거리가 먼 스스로를 자책하는데 문제는 한편 파피는 삽에 대한 민심을 얻기 위해 푸트에게 삽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반응이 좋다면 아이아에게 한방 먹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스토리텔러인 CW와 브레이드가 찾아오고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디자인과 자극적인 스토리를 가진 삽을 관계합니다. 브레이드는 이 삽을 업데이트하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피는 아이아는 삽이 아닌 자신의 삽을 팔고 싶죠. 네. 브레이드는 파피의 삽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수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이기에 땅만 파는 파피의 삽보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아는 삽이 더 잘 팔릴 것 같았고 푸트에게 삽을 보내도록 유도해 안 좋은 반응을 끌어낸 거죠. 한편 레이첼은 하나를 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캐롤은 회사의 주요 책책들을 소집합니다. 인사 담당인 자신을 상담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쌓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캐롤의 안유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말만 이어갑니다. 또다시 선택을 강요받는 데이비드. 그의 직책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유부단한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사람들에게 몰려 선택합니다. 그날 밤 파피는 누군가 게임 코드를 수정하고 있다는 알림을 받고 다시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리에 빠진 아이안이 있었죠. 맞습니다. 게임의 구상은 아이안이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구현하는 건 파피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파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은 파피 하지만 아이아는 이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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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중요한 역할인 것을 잊고 있던 파피 그리고 아이아는 이렇게 삽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또한 삽이 멋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걸 알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공개하려고 매달리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시작해야죠. 그리고 확장팩 출시일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평가를 기다립니다. 레이븐's banquet Is a straight-up masterpiece. Oh my god! The thing that I love most is this shovel. 성공입니다. 부티도 높은 점수를 주고 Reddit, Steam, Kotaku all positive and we're selling thousands of shovels every hour. biggest item in the game so congrats to you. 단순한 성공이 아니 대박 그 자체를 주. 확장팩의 성공적인 발매 이후 미티 퀘스트는 한가지 불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티 퀘스트에는 수많은 NPC가 존재하지만 그중 마스크드맨은 플레이어에게 아이템을 주고나 뺏어가는 독특한 설정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리고 확장팩에서 정체를 밝힌다며 광고에 판매 실적을 올렸지만 발매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플레이어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드맨의 마스크를 벗길 때가 된거죠 그리고 브래디는 그의 정체를 공개할 장소를 보여주는데 추위의 눈이 먼 그는 카지노를 개장하길 원하지만 파피는 게임의 완성도가 아닌 그저 돈을 바라는 브래디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엠과 스토리텔러인 CW는 마스크드맨의 정체를 밝히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아이안 사무실로 돌아온 아이안 아이안 근데 damn I made a big deal out of this stupid thing 예 we better figure out who the masked man is fast or we are fucked CW 사무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는 휴고상과 더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내볼려상의 수상자입니다 그때 조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푸티를 열받겠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죠 푸티는 마스크드맨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아이안을 향해 비판적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본 조는 아이안에게 잘 보이기 위해 푸티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심각합니다 평론가보다 더 높은 입지를 가진 푸티가 미티 퀘스트를 보이콧 해버렸죠 조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며 사무실을 나가고 파피와 데이비드는 프레드의 책상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전 회의에서 파피에게 들은 심한 말들 때문이겠죠 아무렇지 않은 파피 아침이 되면 돌아와 있을 거라며 퇴근하지만 다음날 아침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패넥에 빠집니다 파피는 게임의 장애물을 추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보스의 난이도까지 올리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코딩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팀원들이 없다면 그 많은 장애물을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젠 진짜 끝인 거죠 한편 푸틴의 아이안과 관련된 또 다른 방송을 진행합니다 바로 아이안이 회사 경영권과 관련해 자신의 아버지를 구소한 사건이었죠 머리가 아파지는 아이안 그는 데이비드를 도와달라며 조를 보냅니다 그때 CW에게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어두운 면의 아버지와 밝은 면의 아들의 대립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전형적인 영응서사 이것보다 감정을 자각하는 내용은 없죠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브래디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파피는 간식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회의실로 향합니다 네 아이안은 브래디와 협상을 끝냈습니다 발목을 잡던 마스크맨의 정체가 정해지자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 지은 거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게임의 재미를 추구하는 아이안과 돈이 행복 죽인 브래디는 항상 티격태격하는 사이인데 저로 웃으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알려주는데 화이트 나이트란 새 캐릭터에 의해 마스크드맨의 정체가 공개될 겁니다 한편 밤샘 근무를 마친 레이첼과 다나는 퇴근을 준비합니다 브래디는 회사에서 사라지기 전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버그들을 전부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죠 네 그는 자신이 승리하고 카지노가 사용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업무를 준비하는 수 그녀는 커뮤니티 담당자입니다 플레이어들과 소통하며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만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성격 탓에 지하 사무실에 갇혀 있습니다 푸티의 충격적인 발표 후 플레이어들은 그를 따라 미틱 퀘스트를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푸티는 미티캐스트의 중립적인 스트리머였지만 우호적인 스트리머만 찾는다면 플레이어들을 통제하기 더 쉬워질 겁니다 경쟁사의 게임을 홍보 중인 푸티 심지어 게임 시작 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걸작이라고 평가했던 레이베스 펭킷보다 높은 점수를 선사하죠 저는 그들을 매일 수준을 지키는 것은 매일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왜 게임을 잃지 않았까요? 네, 그런 이유는 없죠 네, 대중에서 매우 무너지하는 것은 참고로 팬들에게 참고하셨죠 그래서 전혀 틀림없이 좀 더욱, 가위를 수준으로 우리가 잘 수준으로 성격을 바를 수준으로 무엇이 더 잘 수준으로? 기회를 안해,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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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것들을 볼까요? 네, 다른 유명 스트리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했을때, 고생하여, 자녀를 고생하여, 하여, 자녀를 고생하여 트레이버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 업데이트를 플레이해주는 대신 5천 달러를 제시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죠. 프레드는 트레이벌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는 다른 조건은 없다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한편 CW는 테스트룸을 방문합니다. 레이첼 또한 다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운전사가 필요하다며 파피가 다나를 데리고 갔죠. 네 유명 작가인 CW는 수많은 소설을 지필하느라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내불려 상을 쟁취했지만 다른 취미가 없는 그는 일이 없으면 술만 마시게 되었죠. 지금 울적한 기분이 드는 이유도 아이안이 업무를 주지 않아 어떤 걸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찾는 겁니다. 너는 스테리의 강한 면에 그의 인종의 장면이 더 이루어진 보다니까요. 스테체스가 이상한 스테이인 갔리만 그만alta. 스테ducsten을 잘 적어하며 자꾸미. 스테이이며 주신 일을 알로지, 스테이의 정보, 취미. 거짓우니, 입니다. 일단, 스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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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이의 스테이의 스테이의 스테이이의 스테이의 스테이. CW는 레이첼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재미있습니다 혼자 써내려가는 소설이 아닌 동료와 함께 코난을 물리치는 드라마가 느껴지죠 하지만 게임은 플레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존재해야 비로소 게임이 완성되는 거죠 한편 누군가 파피를 알아봅니다 그는 파피가 개발한 삽이 멋진 아이템이었다며 자신의 회사의 개발 기획자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앤과 브래디가 돌아옵니다 그들은 푸티를 대신할 스티리머를 찾아왔죠 하지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쳐버린 파피는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다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게임 실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트 퀘스트를 플레이하고 실력도 좋으니 문제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하지만 그들은 트레이버와 같이 이미 검증된 스트리머를 찾고 싶습니다 레이첼의 명작 게임을 플레이하며 스토리가 주는 감정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CW가 쓴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런 게임에서 느낀 감동을 줄 만한 스토리는 아직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별 소득 없이 돌아옵니다 중요 인력들은 스트리머를 구하느라 아이들을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게임 제작자가 꾸민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설명과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이 자리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때 다나가 나섭니다 그녀는 솔직함과 친근함으로 아이들의 주목을 받고 특히 화려한 언변이 눈에 띄었죠 holy shit Dana's the new streamer I told you guys that she's who we should go with back at the convention you did? yes you guys never listen to me you never hey let's go give Dana the good news oh yeah that'll feel good yeah well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being a boss is giving good news hello Dan Williams let's talk let's talk it's poppy poppy lee oh I'm sorry when will he be back uh huh yeah I can leave my number I'm not thousands of dollars of free loot every minute so far we've lost about three hundred thousand dollars is that bad? so this is bad yes this is bad how does nobody know this is bad it's bad he's spewing up loot like a busted ATM 데이비드는 이 상황을 아이안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그에게 알리면 파피 탓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this is a closed loop you don't need to call a meeting and get the entire company involved in every decision but I rule by committee that's my strength no David that's your weakness 파피는 자신이 버거를 수정할 테니 시간을 끌어 달라고 하죠 he can't give away loot if you're hitting him so sit here follow him around and bash him until I can fix it just that button trust me we got this it's no big deal if it's no big deal then why is your neck covered in stress hives these oh no I get these all the time they could be from anything look I won't loop an Ayan on this but he's gonna find out I mean the second he sits down at his computer don't worry about Ayan I got a plan 그때 아이안이 출근하고 아 마리아 아이안 hola hola como estas muy bien you ste que bueno me alegro mucho okay ciao hey Ayan hey Pop I was just talking to uh Maria cool yeah in Spanish I don't know if you caught that 파피는 아이안에게 포를을 소개합니다 hello Paul welcome to the team hello oh it's such a pleasure to be here Ayan은 능력있는 상사입니다 예술종의 감각도 뛰어나고 직원들도 나름 잘 챙기지만 집단의 우주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강박이 있어 자신보다 남성적이고 덩치가 큰 사람을 질투하죠 네 파피가 말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welcome uh you can go ahead and sit down let's get back to work actually I have a surprise for you Paul I heard that you have a bad back so I got you a standing desk wow thank you that's great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you know I'm a huge fan of your work 이제 폴은 항상 서서 일할 테니 Ayan의 이목을 확실하게 끌 수 있을 겁니다 back to work back to work everybody yeah okay great job Paul great 한편 테스트 룸에 새로운 직원이 배정되고 sorry who are you? I'm Lou they brought me up from the third floor 테스터 pole play some chick who quit or died or something 네 다나가 스트리머 부서로 옮기자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내준 거죠 친해지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이아는 폴이 안중이 없다는 듯 말하고 병치 큰 사람들은 지능이 부족하다며 정신 승리를 하지만 hey Paul what's the last book you read? eso sería cien años de solidad en su lengua materna huh? a hundred years of solitude sorry I'm reading in the original Spanish I thought I heard you talking to Maria earlier so I thought you... cool I thought you spoke Spanish I do speak Spanish, that wasn't Spanish I'm pretty sure that was Spanish 지식에서도 밀리자 어른들이 신성한 직장에서 감정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의 전화를 받는 파피 데이비드는 마스크드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파피의 빠른 일처리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아직 버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I'm still working on the bug I haven't pushed anything live yet Oh, well, maybe the bug fix itself Bugs don't just fix themselves, 데이비드 그때 누군가 파피를 부르고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추 Hi! 데니입니다 데니입니다 파피는 이직을 전제로 콜드 얼라이언스에 견학을 받습니다 처음 명함을 받았을 때는 이직 생각이 없었지만 직접 견학해보니 That desk? Yeah Seems a little low Shouldn't it be kind of higher up? You know? So that the creative director can lord over everyone else and like an unspoken display of power? Who would do that? Iain does that Is that not a thing? No 훨씬 매력적인 회사였죠 Here's my quick pitch We don't rely on Ego maniacs making risky moves All of our creative decisions are cross-checked With behavioral player simulation to ensure success We protect our creative here If you join us The only ego you'll have to contend with is your own 환상적입니다 Iain은 그와 다른 의견을 무시했었죠 이것의 이골이 난 파피였기에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주는 이 회사가 마음이 안 들리 없습니다 Not bad Not bad at all 한편 마스크드맨이 다시 움직입니다 NPC가 플레이어를 죽였습니다 절대 있어서 안 되는 버그죠 당장 파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락받고 달려온 파피 다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게임 로그를 확인합니다 네 웹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이아는 폴을 칭찬하며 자신이 지나치게 승부욕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커뮤니티 업무를 맡기며 지하 사무실로 보내버리죠 파피와 데이비드는 해킹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파피와 데이비드는 해킹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게임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 엄청난 불만들이 쏟아질 겁니다 David's right This could be the end of Mythic Quest This is a huge deal I'm sorry, I'm confused You just said it wasn't a big deal Yes Now you're saying it's a huge deal? Yes Am I crazy? You just argued the exact opposite point like 30 seconds ago 파피, that's what being a leader is You have to be able to go a thousand miles in one direction Then, on a moment's notice, turn on a dime, come back the opposite direction And then everybody else must adap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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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completely right Or wrong 한편, 다나는 본격적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첫 방송이라 많은 부분이 어색하고 부족하죠 52 subscribers Why are you so boring? 결국, 구독자는 더 떨어진 채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레이첼이 찾아옵니다 Oh, so you're the one person watching Oh, come on, it's not that bad I feel like a failure 다나는 침울합니다 온라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은 현실과는 다른 어려움이 존재했죠 Where are your cute glasses you wear? But I tell me not to wear them, he says They're too dorky Oh yeah, they're dorky, but so are you You know, that's why it's perfect Just be yourself and people will find you You got this 그때, 아이아는 해킹과 관련된 사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데이비디는 직접적인 불만이 쏟아지기 전에 개인정보는 안전하다면 사람들을 안심시킬 계획이었지만 아이아는 데이비디의 계획을 무시한 채 방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아는 해킹범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If I win, you will relinquish control of the masked man But if you win, you will have defeated me at my own creation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You will become the alpha of mythic quest At least I don't have to reign him in anymore If you want to prove you're not a coward Meet me Friday 8pm at the Coliseum in the masked man's hall of games and chants Oh shit, casino plug 가진 후 앞에서 masked man의 정체를 이곳에서 공개하기로 했죠 아이아는 해킹범에 의해 masked man이 진짜 악당이 된 지금 그를 단죄하는 거대한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Masked man의 스토리가 아닌 해커의 정체를 공개할 생각인 거죠 I have defeated you masked man And now I will reveal your identity to the world Hold on, why are you being so nice to him? Well, it's supposed to be a noble moment You want me to call him names? Yes, yeah, call him a sex pest That's a big insult in Australia Iyan, what are you doing? Oh, hey Joe We're making a cutscene for the big moment When I reveal the masked man's identity Poppy는 아이아는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계획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으니 이젠 아무런 생각 없이 즐기기로 한 것이죠 게다가 이 계획 상당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I'm loving this new Poppy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I'm really digging it Poppy, you are supposed to be the reasonable one Yeah, I'm tired of being reasonable Today I decided to jump on the crazy train Hong Kong! That's a truck, you stupid! Go, go, I have to, okay? I've got this under control Have you lost your fucking minds? 하지만 이벤트가 성공하는 건 Iyan이 이길 경우입니다 만약 패배하는 순간 그가 내건 공약일기 We'll become the alpha of mythic quest And I will be but a lowly beta bitch 회사 전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Do you understand that this could be The end of mythic quest? Or It could launch Iyan into the stratosphere Making him the god He already assumes himself to be She gets it You're not even his assistant! Joe, Joe I have this, okay? I have this, okay? Oh, great Oh, Montreal That's Montreal That's Montreal Any time Any time Fire rain! Riko Is defeated How are you so bad at this? Iyan's 실력은 최악입니다 All right, let's go again But this time no magic That fire rain spell was way too OP The fire rain spell was your idea In the vanilla version We had a dagger and a loin cloth You know? And that's what I crushed at For someone who loves vanilla so much You spend a lot of your time Coming up with toppings Well, I can't help it When the ideas come to me, Poppy They just sort of come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죠 조를 찾는 데이비드 그리고 CW와 같이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CW와 조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CW와 Iyan은 함께 마스크드맨의 정체를 만들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마스크드맨의 스토리가 아닌 해킹몸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자 스토리를 제작한 그는 배신감을 느낀 것이죠 조 또한 자신이 아닌 파피와 어울리는 Iyan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도망치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무시할 겁니다 맞서 싸워야겠죠 데이비드 또한 술로 도피합니다 때로는 현실이란 감당하기 힘들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다나이 방송은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내 스트리머인 만큼 누구보다 정보가 빨랐고 그동안 테스터로서의 경험을 살려 자세한 정황과 예측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았죠 시간은 흐르고 나이안에 실려 시간은 흐르고 나이안에 실려 시간은 흐르고 나이안의 실력도 점점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젠 파피와 어느정도 견줄 정도죠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난거죠 해커의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면 그곳을 뚫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화이트 나이트는 원래 마스크드맨의 아들인 설정이었지만 계획이 수정되자 아이안의 얼굴이 분떠 다시 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대결 당일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파피와 아이안이 입장합니다 그 때 마스크드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투가 시작됩니다 미칭의 퀴즈에 어서 혜택 하지만 해커는 체력을 채우고 기술 매뉴얼에 접속해 마법을 시장합니다 Activate Kionite shield, he's going to use- FUNOW RAISE! Paramount Grimm? Billionarian. You know what? Screw this. What is he doing? Iron's White Knight is dropping all of his weapons? This on purpose? Soppa-만 남기고 모든 걸 버립니다. And there goes the Lime Cloth. Chu의 미티 퀘스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당검을 들고 맨몸으로 싸우던 아이안이 가장 좋아하는 시절이죠. 지금 마법을 쓰면 해커의 승리지만 사람들은 그런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I can beat you in any style, Grimm. I can't even believe what I'm seeing. The masked man is stripping down too. What is happening? This is amazing. 긴장되는 순간. You're supposed to take off your Lime Cloth too. I'm not doing that. Oh, come on. The crowd will love it. No. It's weird. It's not weird. It's primal. Why would I want to be naked in a knife fight? So you're scared? Scared really has nothing to do with it. Whatever. Let's just get on with it. 마지막 결전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결전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결전이 펼쳐집니다. I can't stop. I'veeen breathe alive. I'm turned down. 아이언이 승리입니다. Jorge, what have you? I've got it. Hit it. 컷신이 재생되고, 드디어 해커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네, 해커의 정체는 푸티였습니다.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은 폭발적이고, 팀 전체가 승리를 만끽하지만, 파피는 그 기쁨을 운전이 누릴 수 없었죠.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파피는 퇴사를 알리러 아이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이상했죠. 한편, 방송을 준비하는 브래드. 그는 새로운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25만 달러입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나는 지금 이 일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걸 모르는 팬들에게 비싼 아이템을 홍보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녀는 정말 욕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crowns의 성격을 읽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성격은 사이코바스는요? 저는 사이코바스는요. 지금 안 나의 사이코바스, 루. 네, 아마 아마 안. 사이코바스는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파피는 아이언의 부탁으로 어디선가 동행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나요? 나의 사이코바스는. 안 나의 사이코바스는요. 나의 사이코바스는요. 하지만, 너의 사이코바스는요. 그는 그의 마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피는 변화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와 일한지 8년이 넘었으니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며 퇴사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만 전에 아이안이 고소했던 아버지 이야기죠 그는 아버지를 싫어했고 물려받은 이름마저 지우고 싶어 스스로를 아이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어느 식당에 도착합니다 아이안은 식당으로 향하고 사뭇 진지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글을 보며 파피는 마음을 바꾸죠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는 파피 한편 식당으로 들어선 아이안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파피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샤넌입니다 아이안이 전처이자 푸티의 어머니죠 충격받은 파피 샤넌은 파피를 아이안의 애인이라 착각해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아이안은 그를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하며 곁에 두고 이용한다고 알려줍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안이 그랬죠 그는 그가 곤란할 때만 파피를 찾았고 그 외에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이안이 통행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신은 이곳에 오는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녀는 지금 옆 차에 방치된 강아지처럼 식사도 못하고 아이안만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아이안은 어색한 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아버지 노릇은 쉽지 않습니다 브랜더는 자신의 미트 퀘스트를 플레이한 것과 마스크드맨에 해킹한 것은 네 아이안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해킹범인지 알았다면 사람들 앞에서 정체를 공개하지 않았겠죠 감정의 호리 깊어지자 아이아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네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아이아는 좋은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책임은 확실히 짊어졌죠 브랜더는 집과 학교 등 재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 없이 잘 자란 아들을 보며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랜더는 그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이안도 아들과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그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파피는 다시 콜드 얼라이언스에 전화합니다 쉐이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거절한 제안을 다시 받으려 하죠 아이아는 돌아옵니다 파피는 그의 전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샤넨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아는 그녀를 설득할 생각도 붙잡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회사로 돌아옵니다 우울해 보이는 아이안 그럼 그에게 파피는 불쌍한 척 좀 그만하라며 심한 말을 쏟아내고 자리를 떠나는데 하지만 데는 이렇게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는 사람을 화합의 1순위인 자신의 회사에 제공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파피 안녕하십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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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로 돌아온 파피, 이젠 그녀가 더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이안은 그녀를 위로하며 모든 것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파피는 어이없는 아이디어보다 아이안의 행동이 더 이상합니다. 아까 회사로 돌아올 때 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의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마치 현실에서 일로 도망치려는 것 같죠. 파피는 블러드 오션이 뭔지 알아내면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의욕을 불태우는 아이안. 한편, 데이비드는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서둘러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게임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지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가나는 사과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채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결국 방송을 종료합니다. 브래드는 사람들이 다나를 욕하기 위해 구독을 해. 오히려 구독자가 들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하자고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송을 그만둔 다나가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죠. 정비원이 들어와 다나를 데려갑니다. 데이비드의 미셸과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는 생각보다 간단했죠. 기본적인 관리를 보장받고 싶은 거였죠. 데이비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본사와 통화합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드디어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것 같죠. 데이비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냅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냅니다. 파피를 찾아간 아이언 결국 힘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블루드 오션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상처를 대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이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은 당장 작업을 시작하자고 하지만 파피는 이제 지쳤습니다. 회사의 마음이 떠나 이제까지 생각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야근에 시달렸더니 이젠 비트 퀘스트에 관한 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거죠. 아이아는 무언가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를 품고 기다려주는 플레이어들이 있죠. 정말 고생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 버틸 수 있던 겁니다. 베뛸 không? 음식 Thema 응 돼 Va Bunda 내가 him dan everyone can write but it would sound completamente different without the drums. wait I'm Ringo? 하지만 I above 3バ хотел 저의 조절은 다행히 bits 다행히 젟게 Got you 특히 작업 poi 그리고 데이비드가 해고당한 것과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 중인 걸 말하는데 아이안은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하느라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안은 자리를 떠나고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는 동료들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된 아이안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레이첼은 브레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자리나 하나 만들어 달라며 단아히 복귀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만화에 나온 부유한 캐릭터가 돈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꿈을 찾았죠 네, 그에게 돈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그 돈으로 사람을 조종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이상한 주문을 해도 그의 금고를 지어준 건축사처럼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그리고 브레드는 사건의 전말을 알려줍니다 이 안경에 CWA 대분류상이 반사됐고 그가 비티 퀘스트에서 일하고 있으니 다나가 회사 사람인 건 쉽게 유추할 수 있던 거죠 네, 모든 일의 시작은 레이첼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파피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밤새 모든 문제를 해결한 아이안 그리고 파피는 그를 찾아간 무언가 보여줍니다 아이안 조차 감을 못 잡았던 그의 생각을 정확히 구현해 온 파피 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파피가 없으면 그는 공상만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줄 그녀가 있기에 지금의 미티 퀘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아는 기둥에 새겨진 글자를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을 양보합니다 You want me to stab you? What? No, I want you to carve your name into the column Oh! You don't get the metaphor that I'm doing? I don't know Will you be my Dr. Bean I gotta be honest, I still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Doc and Bean! It says Doc and Bean! How are you not getting the metaphor? Carve your name in and then we're carved in stone and then that's it Right, right, I get it now 파피는 결심합니다 밤을 새웠던 그 무수한 날들 아이디어를 내며 팀원과 대립했던 날들 스트레스 받으며 견뎠던 그 모든 날들이 비트 퀘스트 하나만 바라본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인 거죠 한편 룬은 승진했다면 레이첼에게 자랑합니다 Some money bag upstairs shoved a bunch of cash into the budget Created a whole new job Director of quality, consistency or some shit? Oh my god 네, 브래드입니다 Did he just say I love you? 그리고 이 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Your new co-creative director I love you I love you How things can come around You're all kids It's like that if everyone is here Just let my name you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이제 정체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게임의 재미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얘기만 남았죠 Hello? It's not working Poppy is a monster And I refuse to work with her Alright, what's going on? This is a massive, massive mistake Now listen, she's going to call you She's going to call you And you cannot answer it She's calling me, man David, David, David Do not answer the phone I absolutely forbid you to I fucking hate him, David And I will not work with you Oh my god Please just let me sleep No, no, you can't sleep, David You've got to get down here and fix this No, no, listen You guys got to get in the same room And hash it out Oh, we're in the same room Yeah, we do Get over here and fix this This holiday represents But it's fair to say